이 색칠 좋은 점이 비슷한 도도로 여러 개를 준비해 놓고 계속해서 여러 번 그라데이션을 직접 칠하면은 색감이 훨씬 풍부해지거든 조건은 약간 좀 더 가까워야 돼 지금 칠하고 있는 범위보다 좀 더 반으로 줄여가지고 더 얇게 칠하면서 연하게 그런 식으로 그거를 오로지 수리거 하나로만 다 해내야거든 비행기는 그거 가만히 켜버리면은 날개라든가 공채가 굉장히 색상이 힘들어져 이렇게 풀업기가 연습하기가 제일 좋아